현대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현대차는 2024년 5월 2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1, 47% 하락한 26만 7천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4월 24일 대비 약 5, 9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5월 22일 27만 7천5백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16만 9천5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2월 2일 58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24일 1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0.1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94만주를 숙매도 하였고 기관은 58만주를 숙매수 외국인은 236만주를 숙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5월 22일 가장 많은 88만주를 숙매수 하였고 2024년 5월 23일 가장 많은 16만주를 숙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2.16%에서 약 40.8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5월 22일 약 40.85% 최저 지분율은 2023년 6월 1일 약 3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9조원이며 2016년 93조 대비 약 70.3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5조원으로 2016년 5조 대비 약 189.0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41%입니다. 순이익은 약 11조원으로 2016년 5조 대비 약 105.9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7.38%입니다. 현대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8배이며 지난 2016년 5.6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5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56배이며 지난 2016년 0.44배에 비해 약 25.64%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4.22%, ROE는 11.63%입니다.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56조 188억원으로 삼장사 기준 4위, 코스피 종목 기준 4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59조 5,546억원으로 삼장사 기준 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5조 116억원으로 삼장사 기준 1위, 코스피 종목 기준 1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1조 7,795억원으로 삼장사 기준 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위,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현대차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4만원을 제시하였고 IBK 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5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9만 4천 5백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 평균은 30만 5천원에서 31만 4천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8만 7천 5백원에서 26만 7천 5백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현대차는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하락 추세, 2022년 4월 7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